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 당첨되면 로또다. 그야말로 수백 대 수천 대 일까지 올라갔었는데 전국적으로 위험선인 6.2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갑자기 이렇게 미분양 늘어나는 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산다는 게 내 집 마련한다는 게 평생에 꾸민 분들이 많은데 분양 아파트가 안 팔린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반증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왜 안 좋으냐? 결국은 고금리라는 문제일 겁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과라고 하는 3구 현상 때문에 이에 따른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 자체가 결국은 가격의 하방압력으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시장은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청약시장도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린 게 미분양인 거고. 그렇죠. 중고금 시장까지도 안 팔리는 게 중고금 미분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의 가격 하방압력은 좀 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실수요자들도 그렇지만 집을 사면서 이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집을 살 테고 그래야 금리를 감당하면서 대출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지금 고금리니까 그 부담감도 한복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도 미분양되는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 악성 후 미분양이 멈추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계속 더 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시점에 안 팔린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고 입주시점까지 안 팔린 아파트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고금 미분양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의 하박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격 하락 요인이 계속 덧붙여지면서 청약률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미분양 물량은 증가할 것이고요. 이런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가 가격 하락의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중고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미분양 사태를 두고요.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 최근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만 해도 경쟁률을 봤을 때 이것이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거고 정부는 아직 시장 개입할 정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사태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역량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가격 하방의 압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분양 가격이 높은 게 원인인 거거든요. 분양 가격이 그러면 왜 안 팔린 데도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원자재 값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개발할 때 토지 가격이 높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 일단 높아졌고요. 거기에 또 다른 원자재 철근 시멘트 거기에 최근에 화물로조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시기 조절을 맞추지 못했던 영업장들이 장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이런 공사장이 여러 곳 건설업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나오는 말이 소위 대기업한테 받은 임금을 돌려막기 한다라고 할 정도로 업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한 6만 2천 원 정도를 소위 미분양의 어떤 고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이상 7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심각성을 언급하는 순간 추가적인 가격 하락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서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인 거네요. 네. 결국은 부동산의 심리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자극하는데 정부가 나서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여력이 안 나오고 미분양이 이렇게 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설 회사들은 정부가 좀 나서 달라는 건데 정부가 만약에 현 시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건설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고분양가 논란 내지는 또 PF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제의 사실인데 정부가 나서지면 건설업체로서는 상당히 반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미 연준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면서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라는 신호탄을 시그널로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파 발언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 일단은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바꾸는 순간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또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미분양 시장에 나서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 그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국적인 현상은 다세대나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 임차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LH가 정부가 좀 나서서 빌라나 다세대 문제로 야기된 전세 사기 문제를 조금은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미분양 물량 중에 일부를 매입해서 조건이 맞는 임차인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매입임대 형태로 매입한다면 조금은 낫다. 그런데 그 이상의 정부가 나서서 뭔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걸 아예 나서서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런 문제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수도권에 저기 할인분양까지 있고요. 최근에 몇 년 사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분양이 계속되면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따른 이 가격을 앞으로 낮출 수도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러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분양가격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토주가격이 높아졌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도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보면 지금 3.3제곱미터당 천만 원 분양가를 찍었던 게 확인해 보니까 2015년 1,231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평균 우리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입니다. 40.8% 정도가 상승을 한 것인데 왜 그렇다면 업체는 낮추지 못하느냐. 토주가격, 원자재 가격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다만 여기서 소위 착한 분양가로 만약 업체가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잡는다면 가격은 낮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급격하게 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업체의 마진을 좀 적게 하면서 시장에서 수용성 가능한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작년 10월경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부산에서 진구의 모 아파트가 소위 시세에 대비 조금 낮은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58대 1이라고 하는 경기로운 초약 경쟁률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끝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가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활인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활인폭이 좀 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장과 가까운 요즘에 직주 근접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곳의 아파트 가운데 구축 아파트 가운데 가격 조정이 조금은 된 가격이 조정된 낮춰진 가격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실리를 취하는 거죠. 네, 네. 이 두 가지 방법 다 매수 시점은 올 상반기 이후를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 금리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급격하게 다시 내리거나 거기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연준의 금리 수준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의 가격 하락 역할을 좀 보신 후에 하반기 정도의 매수 시점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산대 서정열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